아른 띵띵 아른 띵띵 아른 띵띵 아른 띵띵 아른 띵띵 Let's take it a vibe Take it a vibe One more of the silence I'm thinking I'm the best 위치 너네들의 위치 우리보다 미친 I'm thinking I'm the best 위치 너네들의 위치 우리보다 미친 I'm my drop down muse 니들 귀에 박혀 버린 랩과는 다른 건 You should know my team 총을 연어 니네 머리 위 하나 둘 셋 사라지는 기믹 이제 진정백이들만 기립 작은 어랑이로 태어나 비람이로 최상위로 가 전혀 길을 많이 떠나봐 나네야만 그냥 돌아가 두기만 하면 돼 넘어지는 내가 다 이겨내 I gotta be on fire 좀 많이 더워 열정을 태워 난 식힌 쥬얼 나원시디에 솔로가 시작된 랩 멈추지마 이분 탑실대 삶이 내 인생 속에 많은 곳 차지하니 더 바락하지마 누구 하나 받지 마시고 뱉다 껴 다 남는 것은 없어 어지러워 도스 살아가 이제 난 feel like I'm ghost 힘들었던 K-준비가 더 편해져 버렸나 느껴져 호 너네들 싹수가 노래 언젠서 계기를 버렸나 차피한 법뿐이 니 색 난 목숨을 걸게 너 버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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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서 상상 다시 첨부다 만져도 못해 다시 첨부다 We get it 몰라도 돼 너는 탑 네가 눌러보는 것처럼 말 이제부터 나는 걸으면 나 I got no one not feeling me like 네가 몰라는 것도 나는 밤 이제부터 계속 걸어가 나 피슬밹 타면 아가씨 벗듬 너만 아가씨 마팩 친구들과 손을 잡아 내 I'm so fly me and my man study 니가 아는 것도 너비 I'm a second one of that She wanna wake you in a back I wanna see in the walking about 니가 아는 것과 많이 달라 시간은 너무나도 많이 마 He said we're coming to watching my job Oh oh 니가 아는 것과 많이 달라 Oh oh 니가 생각하는 것과 나는 Oh oh 오 취미가 팝니다 오 취미가 팝니다 오 취미 아직 안했구나 오 취미가 팝니다 오 취미 자리아야 된다 잊어버린 용심 생각할수록 난 배가 아파 계획자는 거 있어 난 흐르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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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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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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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과연 제 뱅 뱅 으 아아 아아 마지막 거 진짜 아깝다 너무 아프겠다 아 아아 너무 아쉽다 내가 다 속상해지는 거야 난 다 괜찮은데 5선이죠 할 때 5선이가 절 줄은 몰랐어 너무 긴장한 것 같아 아 근데 5선이 아쉽다 그러니까 처음에 플로우 좋았는데 그치? 아 너무 아깝다 마음 아프죠 5라인즈 아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아쉬워 왜냐 다 알잖아 5선이가 쩐다는 걸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너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서 뭐 하나 틀렸어도 틀렸을 그런 무대였던 것 같고 정현 군 들어갈 때 박자가 좀 힘들었죠? 네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복이 좀 있는 것 같아 잘할 때는 진짜 좋고 긴장할 때는 너무 티가 나가지고 맞아요 강규 군은 사실 초반에 나는 가사를 보면서 봤는데 일단 다 틀렸어 거의 아 틀린 줄 몰랐어 어떻게? 나는 아예 몰랐는데 가사 틀린 줄? 네가 아는 것도 너비 I'm a second wanna bet She wanna wake you in the back 그럼 프리스타일 한 거예요? 거의 다 프리스타일이었어 그냥 아 그럼 나는 오히려 굉장히 훌륭하다고 칭찬해주고 싶어 그게 프리스타일이었으면 점수 10점 갑니다 나도 근데 오성군이 실수하는데 좀 영향을 끼쳤죠 약간 회기가 틀리면서 좀 긴장하게 됐죠 예 이게 한 명이 틀리면 앞에서 틀리면 나도 이제 나도 틀리거든 누가 틀리면 나도 긴장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내려는 모습은 참 좋았습니다 나도 처음에 한 세 마디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네 마디 좋지 않았어요? 네 마지막 네 마디 좋았어요 좋았어 감사합니다 아 기가 푹 푹 죽었네 아 자신감을 잃었네